역시 나비 운전해주는 차가 제일 좋습니다 전 재건전하는 차가 제일 좋네요 이게 지금 발뛰니까 바로 황금추네요 이게 아마 가솔린 타시다가 당연히 되게 이질적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 하이브리트 타시라고 저는 테슬라도 좀 강하게 났었거든 그것을 타다가 이렇게 타니까 조금 덜한 느낌이네요 이게 지금 제일 가솔린 같다는 건가요? 자 카라 오른쪽 거로 가르치다 이게 이제 먼저 그냥 계기판에는 뭐로 표시되는 거야?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D플러스? 그러면 아 이게 그냥 타력주행이 그냥 되는 모습이구나 테슬라보다 완성도 훨씬 나는데요? 뭔가 차 같아요 되게 특이한게 얘가 전폭이 테슬라보다 되게 작거든요 두차 할 때 많이 느껴져요 작은게 근데 실내 공간 타면은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에서 딱 한 대의 차를 산다 그러면 저는 GLC 또는 Q5 또는 X3 이 정도 마트에도 갈 수 있고 호텔에도 갈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애들들은 학교도 갈 수 있고 혼자 다니기도 좋고 뭐 이게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가는 차 저는 또 골프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네 엑스비도 하고 있고 그렇지 요거의 지금 컴포트였죠 네 스포트로 올려주겠습니다 아 네 여기 이렇게 조금 엑셀 밑감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어 그게 바로 네 엑셀 밑감도가 넘기면 뒷 마이너스가 되면은 2단계 어 뒤에 더블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제일 잡아당기는군요 네 맞아요 어 너무 빨리 맞추네 근데 이게 두 단계는 좀 아쉬운게 이 더블 브레이크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가지고 언제 개입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른게 함정이군요 네 그런게 좀 어렵더라고요 주행가는 거리가 한 3백킬로만 나서도 좋았을텐데 그쵸 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충전하는게 예전보다 좀 많이 찾아왔었지만 근데 이게 보니까 완속 충전으로 해도 11시간이라고 나오던데 어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괜찮은게 예전에 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충전할때 네 그 차가 한 10시간 11시간 걸렸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배터리 크기로 보면은 걔는 실제로 달릴 수 있는게 한 케야 30킬로 발 컨트롤 해도 한 40킬로 이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110볼트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절반으로 시간을 땡긴다 저도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때는 지금 한국완성충전 및 7킬로와트니터 네 어 10시간 좀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충전에 대한 UX는 아 데슬라이 완성도가 되고 이거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음 제일 불편한게 뭐지 주유기 컷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안 닫혀요 음 다행히 당연히 주유기를 하면은 주유기 빼고 뚜껑 닫고 커버 씌우잖아요 네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충전기 뽑고 충전기 커버 닫고 이제 주유 커버처럼 마지막 커버처럼 그렇죠 테슬라는 뭐 슈퍼 찾아라 데스티네이션 찾아가면은 이제 그 충전기는 톡을 누르면 충전기 커버에 열리고 예 꼭 빼면 알아서 닫히니까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계속 뚜껑을 열렸다고 하더라도 경고가 나와가지고 아 참 확실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차하고 전기차를 처음 만드는 차하고 그렇게 좀 다르구나 직전차가 테슬라라면 그렇죠 브레이크 향 재미 조절하는 재미가 있네요 저는 그냥 타면 그래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마야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포츠가 전혀 스포츠 같지가 않고 아 이게 벤츠의 스포츠구나 그게 벤츠에서 그나마 하드코어 같은 데가 AMG GT고 네 그 중에서 GTR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그때 그 GTR로 한번 달려봤어요 음 부드럽습니다 아 진짜요 다른 차치고는 카랑카랑하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거 맞는데 네 지향이 911인 것도 맞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 차도 GTS로 이렇게 알아봤더니 딜러가 보인다 너무나 좌우로 안 흔들리는 거 같은데 어 서스펜션은 무른 거 같으면 저도 은근히 조금 기미나게 잡아듣는 감이 SUV치고 네 물론 다른 경련 스포츠가 열받은 되지만 어 근데 저기 GLC의 그 AMG 63 버전 네 그거 타보면은 진짜 클랑클랑해요 꽉 잡아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 같은 모델이 아닌가요? 제가 차차 뒤를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네요 네 이교신부한테 헬로우 예 누가 보면 동호인줄 그러니깐요 저희도 처음 봤어요 이게 차가 안좋은게 흔치 않잖아요 5월까지인가 국내에 판매된게 그냥 일반 현금이랑 할부로 판매된게 49대 49대 이 정도래요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하하하하 결국 보조건 없인거 한자리 기대했습니다 그냥 보조건 없인거는 많이 팔았는데 네 그게 안좋은게 되게 요즘 많이 느끼는게 제가 요즘 골프장 많이 다니니까 예 고속도로를 많이 타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한 열 번에 한 두번께로 전화 와요 어디가냐고 오 그래서 오 오 보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 구역에서 이 귀시탈사람 뭐 밖에 없다고 그쵸 제 주인에도 없어요 다음에 좀 평범한 차 사야겠어요?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전에 i8이랑 비교하면 어떠세요? 왜냐하면 그 차도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과 또 그 차도 나름 재미있는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차니까. i8은 뭔가 한 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1.5리터 3구통 엔진일거에요. 맞아요. 거기다 턱을 얹어가지고 이제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한 150km 주행하기는 딱 좋아요. 근데 그 이후 넘어가면 주유를 너무 자주 해야 돼요. 혹시 탱크 몇 리터인지 기억하세요? 한 번 고급이 넘으면 얼마 들어가더라구요. 예를 들어 한 12만원을 넘는 거. 그 정도만 남았던 거. 그쵸? 제 기억에 한 300km를 좀 넘게 갔던 거 같아요. 두 개 다 포함해서. 그래서. 배터리가 얼마 못 받쳐졌을까? 기름을 너무 자주 넣어야 돼가지고.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호흡류가 없잖아요. 그쵸. 그래서. 그쵸. 미리 넣고 가야 돼요. 어디 갈때. 시골 가면은. 그런거죠. 현재 승차감 어떠세요? 옆에 다른듯이 다른가요? 뭔가 나쁘진 않은데. 가속할 때 엔진 카랑카랑 없이 그냥 가는 게 포인트인 거 같고요. 어색하죠. 그 다음에 완동 내려갈 때는 약간 토크 걸 수 있고. 제가 지금 완전히 플러스로 놓거나 그냥 뒤로 놨을 때는. 브레이크 밟을 때는 좀 밝아줘야 돼요. 그리고 생각만큼 회생 게이지가 별로 안 차서. 확실히 얘는 이걸 걸어주고 달리는 게 연비 좋은 거 같아요. 이 정도 내려갈 때 지금 D, D- 이 정도 걸면은 딱 효율적인 거 같고요. 이렇게 걸으면서 아예 먼저 선까지 갈게요. 아휴 편하게 운전하세요. 저는 운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근데 이런 날은 어디를 가도 좋을 거 같아요. 이렇게 냅댕한 서울밤을. 이게 되게 오랜만이에요. 좌우 공간감 꽤 있는데요. 아 네. 근데 좋은 점은 뒷바퀴 조향이 되는 거 같아요. 제 느낌의. 뭐 스펙을 확인하는 건 아닌데. 그래서 회전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. 아니 그냥 좌우. 손을 확인하면서 갔을 때. 뭐 GLC의 크기라고 알고 있는데. 조금 더 잡아야 되겠는데. 물론 GLE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데. 네. 테슬라 모델들은 그 회전 반경이 진짜 커요. 많이 잡아야 돼요. 미국에서 탈차요. 진짜 미국에서 탈차요. 유턴할 때 좀 많이 힘들고. 테슬라 타면서 봐둔 느낌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. 아 폴쉐에서 이런 차 하나 만들면. 진짜 딱 이상적으로 나오겠다 싶더라고요. 테슬라는 프로토타입에 좀 더 가까운. 실험적인 성격으로 차를 만들었었고. 돈 주고부터 테스트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나중에 정작 완성차는. 벤츠와 폴쉐에서 나오겠구나 싶더라고요. 어찌보면 벤츠에서는 이 차 하도 프로토타입이니까. 이제 그 다음이 기대되죠. 이게 세단으로 나왔을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 S 클래스에서.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주행가는 거리만 좀 더 확보해주면은.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는 뭔가 고급지긴 한데. 주행가는 거리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쵸. 뭐 기본적으로 삼각별은.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이 차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차는 물이 강산으로 출될. 그쵸. 어느 정도 차는 그러는 식물이라고 한 입으로. 그쵸. 한 장점으로 출될 또는isch. 그쵸. 그쵸. 아주 음의 우승으로. 여서는 호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. 그쵸. 그쵸. 감사합니다.